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우리보다 좀 덜 할지는 모르지만 미국도 대기업 비판이나 대기업 때리기가 언론의 단골 메뉴입니다. 미국에서도 매일 어떤 기업이 참 잘했다는 그런 기사보다도 기업의 스캔달이라든지 부패 그리고 근로자 괴롭히 같은 그런 사건들이 언론 지면을 장식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대기업에 대해 그렇게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실시한 한 여론조사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단을 신뢰하십니까? 1등은 역시 군대입니다. 그리고 2등은 소기업입니다. 순서 한번 보시죠. 매우 신뢰한다는 면에서 보면 대기업은 군대, 소기업, 경찰 순서로 하면 14번째로 6%를 얻었습니다. 반면에 소기업은 매우 신뢰한다와 꽤 신뢰한다가 각각 41%와 32%를 차지해서 군대 다음으로 2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대한 기여도 면에서 보면 대기업은 소기업과 결코 비교할 수 없죠. 그러나 16위를 차지하고 소기업은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통 사람들이 대기업에 대해 갖고 있는 불신이라든지 반감이 미국도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강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그런 강한 의분을 느낀 조지 메이슨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이자 세계 100대 사상가에 속하는 타일러 코엔 교수가 기업을 위한 변호라는 책을 냈습니다. 기업을 위한 변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기업에 대한 반감, 생물학적 뿌리는 무엇인가? 사실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지만 감성이라든지 본능의 영향을 많이 받죠. 타일러 코엔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비호감 내지 반감 그리고 불신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간 본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과감한 주장을 펼칩니다. 사람들은 기업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격화 혹은 의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인화한다는 것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기업도 도덕과 감정과 이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마치 악당과 마찬가지로 무지막지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작은 것들을 괴롭힌다 이런 생각들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그런 믿음은 반드시 교육을 많이 받지 않으신 분뿐만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그런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대한 사건 사고가 터지면 많은 사람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악당들의 의도적인 계획이었다 업무였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막연한 그런 비호감과 반감은 강한 것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거부감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크고 강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대상이 대기업이라는 겁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팀 하퍼드는 우리에게 이런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대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잘해야 된다 저런 것도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대기업들이 잘해야 되는 일 물건 잘 만들어서 좋은 품질의 물건을 싸게 공급하는 것 그렇게 한정된 범위만 갖고 평가하면 그러면 기업을 좀 올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팹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은 기업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일종의 계약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기업을 의인화시키지 않고 계약의 덩어리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좀 냉철하게 받아들이면 기업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기업을 위한 별론하는 책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왜 대기업의 CEO는 그렇게 봉급을 많이 받는가.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교계를 갸우뚱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저렇게 봉급을 많이 받을까. 관련 연구에 따르면 CEO가 받는 보상은 대체로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경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CEO로 뽑을 만한 그런 인재가 아주 희소하다는 것이죠. 얼마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데려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봉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CEO 연봉 증가를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정상급 기업의 사업 기회가 급속히 늘어나는데 비해가지고 수요가 많은 거죠. 좋은 CEO에 대한. 그러나 재능 있는 CEO의 수는 제한적이다. 공급은 적고 그리고 수요는 많으면 자연스럽게 CEO의 몸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연봉을 받는 상위 1%의 노력은 글로벌 경제의 보다 역동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다.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우수한 기업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동기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먼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외자계 기업에서 잘 훈련받았던 그런 인재를 LG그룹이 데려와서 LG생활 건강을 엄청난 기업으로 만들었죠. 차승용 회장 이야기입니다. 이런 CEO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보수를 많이 지불할 수밖에 없죠. 제2의 차승용, 제3의 차승용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역시 근로자를 착취한다. 이런 오래된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인가? 심지어 저명한 경영학자, 예를 들면 스탠포드 대학의 제프리 페퍼 교수, 조직론을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제프리 페퍼 교수 같은 경우도 쓴 책의 이름을 월급 받느라 죽어간다. 이런 책을 썼거든요. 이제 책을 팔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책 제목을 짰겠지만 그래도 코엔 교수와 함께는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제목인 거죠. 데이비드 글레임버라는 사람은 자신의 최근 저서 의미 없는 직업들이란 책에서 이 책들은 고통과 불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고통과 불행이라는 것이죠. 저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편견이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 것을 우리가 새삼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요한 논리가 우리가 의외로 취미생활 할 때보다도 일을 할 때 훨씬 더 몰입하거나 집중하는 그런 빈도가 높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몰입하고 집중할 때 행복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제공하는 것이죠.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는 대기업들이 박수를 받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대기업들은 세상에 좋지 못한 것 이런 것을 고치는 데도 적극적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회가 성추행이나 또 성희롱이나 소수자 인권 보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런 어려움을 가장 먼저 수용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집단이 공기업이 아니고 국가가 아니고 바로 기업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도 보면 아마 미국의 대기업들이 소수자의 인권 옹호에서도 가장 앞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베이 등과 같은 기술기업은 정말 악마 같은 존재인가 기술기업들의 독점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 참 많습니다. 우선 우리는 독점에 대한 굉장히 강한 선입견을 갖고 있죠. 전통적인 독점기업들에 대한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주장은 아주 다릅니다. 거대 기술기업들의 독점기업이라는 단어가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들 기업은 인터넷 이전 시대의 독점기업과는 다르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보고하거나 아예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익숙하다. 구글은 유튜브에게 돈을 부과해서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1달러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월스트리트의 금융기업들은 어떤 부분에 기여하고 있는가. 금융기업들이 또 욕을 많이 먹죠. 금융기업들이 턱없이 많은 수익을 누리고 있고 기여하는 바는 별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에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기업들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저자는 좀 다른 시각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금융이 현대 미국사의 높은 수익과 상당한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의 벤처 캡틸 시스템은 미국의 핵심을 가속화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시스템이고 전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미국의 주식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을 제거하더라도 연평균 7% 정도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금융시장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해서 기업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바로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기업들이 주축이 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미국은 참고로 한 55%가 미국인들 가운데 55%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박해받는 소수자에 속하는가?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실 수가 있죠. 이 책이 소설가이자 철학자인 아일랜드가 묘사한 것처럼 미국에서 박해를 받는 소수 집단이 바로 대기업이다. 그런 주장을 1960년대에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내에서도 대기업에 대해서는 반감들이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로비 등을 이용해가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지나치게 발휘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있는 것이죠. 저자는 로비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한번 조사해보고 난 다음에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일반 대중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기업들이 많은 로비스트를 고용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기업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는 것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대해서 건강한 견해와 관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교양인으로서 편견과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독자 스스로가 기업가 정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미국 학자에 의한 기업을 위한 변론이지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기업을 위한 한국판 변론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주말에 심각되시면 특히 코엔 교수가 이 책을 쓰면서 자기가 취득한 다양한 정보를 다른 실용수와 달리 책 뒷편에다가 각주 형식으로 다 공개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읽으시면서 필요한 정보는 각주를 통해서 또 보시고 또 필요하면 그걸 검색하셔서 참고문을 읽어보시면 자본주의와 기업과 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한 교양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